하늘 Whitney 화장실에 갔네 야 이렇게 옆에 불을 보고 나오고 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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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나 화장실 갔다 왔어 오 캥그루 보세요 캥그루 토일러 가야 되는데 토일러 가야 되는데 토일러 갔다 왔으면 저리 나가세요 안녕 야 우리가 입장을 가야 돼 화장실에 갔다가 응 화장실에 갔다가 앉아가지고 이리 나와 이제 나와 나오세요 하하 하하하 아 오 오 오 오 토일러 가야 되는데 오 오 아 오 오 Aw 오 오 오 오 오 molt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kangaroos are very gentle kangaroos are very gentle kangaroos are very vocal I was careful not to step on their tails while around them 너무 맛있다. I want to take the cup out of pocket. 되게 순한데, 얘들. 많이 더 왔네. 밥 먹는다고 아마 밥 보고 온 것 같다. 식사 때라고.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주는, 먹이를. 그리고 새끼야. 응. 오리도, 오리도 먹으려고. 오리도, 오리도 먹고 있다. 같이 먹네. 세상에는. 엄청 사이좋네, 그. 이제 음식에 욕심을 안 내네. 다 같이 그냥 같이 먹네. 아, 이건 맞아. 안주다, 안주. 이렇게 하니까, 안주. 맞네. 아무나 세상에. 어떻게 알고 일곱 조각. 이거는 뭐예요? 일곱 조각. 일곱 조각. 오는다고 얘기해. 아버지. 심하네. 나 오늘. 심하네. 오늘. 오늘. 계산이. 155 올랐어. 오. 괜찮네. 숲까지 해서. 예. 숲까지 155 올랐어. 아, 예. 예. 아, 예. 아, 예. 이를 마실거지. 이 숲까지는 겉이 있네요. 제 생각한 거에요. 아, 예. 아이, 아, 예. 예. 아, 예. 아, 예. 진짜 맛있는데 지금? 진짜 맛있는데 지금? 응 저는ises이 애가 더 많아요 저도 그녀가 더 countertops 제 재료를 더 점점 더 맛있을 것입니다 제 재료를 더 맛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지만 또는 어린이들과 함께합니다. 이렇게 한국어 도일한 것입니다. 하지만, 이 도일한 것입니다. 캉아를 치킨거에요 아는 젤 치키고 있는거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